xsfm입니다. p o d e r a 충분히 뿌려도 당기고 건조해? 그럴 땐 미스트를 바꿔봐. 수분증, 크림증, 이중 보습막이 건조할 틈 없이 지켜주니까.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인텐, 시카펀테놀 크림 미스트. 박성준씨의 사연이 오르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보시죠. 한 회사에 오래 다니다 보니 관리감독자가 되어서 법정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이 잡혀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오릅니다. 요새는 이런 게 법정교육이 있어요? 요즘은 법정교육이 너무 많죠. xsfm도 이런 걸 하나요? 관리감독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해야 되나 보구나. 몇 가지는 저희는 오이니아 사업장이라 해당이 안 되는데 하라고 자꾸 자꾸 매일 주는 거 있어요. 저 뭐냐.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아니면 성교육이나 몇 가지. 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셔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사업주다 보니까. 이제 법인이 되셨어요? 네. 그렇죠. 평소 철밥통이라 불리는 회사에서 루틴대로 생활해 왔는데 교육장까지는 거리가 멀어 30분 정도 일찍 출발해서 멀리 가야 하니 커피나 차를 사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는 길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에 신호대기 중 미리 주문을 해놓고 드라이브 스루로 진입합니다. 와. 한국에는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몇 개 없죠? 네. 네. 대충 몇 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은 잘 나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있더라. 드라이브 스루가 있더라. 현재 시간 오전 8시 10분. 네비에 남은 시간 42분. 도착해서 주차하고 강의실에 가면 좀 빠듯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이브 스루에 진입을 했는데 앞차가 이상합니다. Y자 이건 운전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사연일 것 같긴 합니다. Y자 갈림길에서 왼쪽은 드라이브 스루 오른쪽은 매장 주차장인데 큰 곳들은 이렇게 돼 있죠. 우측으로 진입을 하시다가 제가 갈림길에 거의 도착했는데 후진등이 들어옵니다. 앞차가 후진등을 넣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평소 도로에서 운전이 서툰 운전자들을 만나면 양보하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바쁘다 보니 순간 고민이 왔지만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차를 따라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또 서더니 후진등이 또 들어오네요. 아 그러니까 그거죠. 옛날 나폴레옹 개그 있잖아요. 이산이 아닌 개그요. 와 저는 사실 되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드라이브 스루에서 후진하는 차는 살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 8시 10분이면 지역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앞차가 후진할 만큼의 공간적 여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서울 시내면 어렵죠. 8시 10분이면. 그런데 조금 차가 덜 본비는 공간에서라면 왜냐하면 내가 후진하려면 내 뒷차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유가 살짝 있었던 시간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현재 시간 8시 13분. 내비에 남은 시간 45분. 아 늘었어요? 그렇죠. 늘죠. 앞차는 못 가고 교통량이 증가하는지 내비에 남은 시간은 늘어만 가는데 앞차 차주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하는 단말기를 지나치고 다시 또 후진 기여를 넣으십니다. 아 이쯤이면 이제 생각이 악마가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저거 일부러 저러네. 그러니까요. 이 새끼 권력을 시험하네. 아 왠지 느낌이 주문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이번에는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킬 수도 없지 않아요? 앞차인데? 그죠.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이제 뒤에도 차가 올 테고 슬슬. 네. 후진 기여는 들어오는데 뒤로 오지는 못하고 우물쭈물. 저는 속으로 그냥 포기하고 나가. 우리 모두 살 길은 그냥 네가 없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다른 때 같은 분은 참 도시 사람이 속도 좋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때는 저는 이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이때면 모두의 출근 시간이에요. 이거 양보해 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차량 우측 차문이 앞뒤 두 군데 모두 열리는 찰나. 뒤에서 그러면 뒤에 동승하신 분이 내리시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네. 앞에서 크루 분도 이 광경을 보고 계셨는지. 차주님 위험해요. 그냥 앞으로 오세요. 그렇죠. 하시네요. 차라리 빠져서 따로 조치를 취하는 게 낫겠죠.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는데 뒤에 사장님 자리에 앉으신 분. 문을 당기는 힘이 부족하셨네요. 덜 다쳤어요. 차주분 음료 받는 자리에 가셔서 주문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고 현재 시각 8시 15분. 아 나와서 시킨 거예요. 그렇죠. 내려서 그냥 시킨 거죠. 와 진짜 정말 아무 그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데 다 처음 본 적 없습니다. 다 본 적 없습니다. 이런 상황. 처음 해보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차 안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근처에 차를 대고 내려서 주문을 하고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현재 시각 8시 15분. 남은 시간 45분. 아 오늘도 또 과속을 해야 하는구나. 마음을 먹고 앞에 차에 음료 받고 뒷문이 살짝 열렸는데 출발을 하시고. 저는 미리 주문을 해뒀으니 바로 음료를 받아서 도로로 진출해놨는데. 아 도로에 진입을 못하고 계시네요. 초보에게 흔히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끼어들어가면 되는 좌회전 자리에서 안절부절 오래 하는 것. 이건 옛날 평소 같으면 봐줄 수 있습니다만. 앞에 겪은 게 있어서.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앞차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당황하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럼요. 특히 이제 지금 보면 드라이브 스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처음에 왼쪽 오른쪽을 확인을 못하셨고. 심지어 그것도 원래 들어갔던 방향을 또 한 번 꺾으셨죠. 이미 당황하다 보니까.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에 도착했을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는 주문하는데 팔이 안 닿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가끔 창문을 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황이 계속 이어지고 이럴 때 뒤에서 빵빵을 하게 되면. 혹은 막 뭐 앞에 뭐 하십니까? 이러면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차가 올 때 나가고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면 8시 15분이잖아요. 45분 남은 내비가 450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한 가지 반전이 더 있습니다. 도로에 진입을 못하고 계시네요. 도로는 비어있는데요. 뒤에서 마음이 급해져 크락션을 울렸더니. 4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3차로, 2차로, 1차로까지 진행하셔서 좌회선 차단이지만 횡단보도 위에 딱 자리 잡으시네요. 8차선 도로입니다. 이쪽 4, 저쪽 4가 있죠. 그 4차선을 직진해서 횡단했다는 얘기죠. 아마 모 유튜버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입니다. 보통 자막이 이렇게 달죠. 무개념 차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저는 조금 선회하자면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정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서워요. 계속 뒤에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 저도 예전에 어디 처음 가는 길에 갔다가 차를 한번 긁어먹은 적이 있는데. 왜 긁었냐면 되게 좁은 골목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넣다 뺐다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과일 트럭 아저씨가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꺾으면 안 되지. 심리적 압박. 그런데 점점 혈압이 오르면서. 그렇죠. 원래 내가 운전자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일정한 레벨에 오르면 내 차의 내 바퀴를 어느 정도 핸들로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 감각이 사라집니다. 헤매다가 쭉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 거부 안 해 이럴 줄 알았어. 요즘 이거 자주 하게 돼. 그런데 저는 지금은 성격을 많이 고쳤는데 그때만 되게 욱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싸웠어요. 대판 싸웠는데. 그럴 수 있죠. 너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자식아. 막 이러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당황을 하게 되면 원래 하던 것도 놓치게 되는 정말 순간들이 있죠. 원인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저 운전할 때마다 운전 끝내고 집에 돌아올 때 늘 감사하라는 게 별게 아닌 게. 저도 저는 엄청 피곤할 때 종종 그러는데 저도 토요일 날 공연장에서 뒤풀이 장소 가는 그 짧은 거리에서 휘를 긁어먹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옆에 위면상 PD가 앉아 있었는데. 야 이거 네 차 같은데? 소리 듣더니. 피곤할 때 저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돼요. 그리고 박성준 씨의 마음도 엄청 이해됩니다. 그럼요. 아까 8시 15분? 지금 보면 두 문단에 한 번씩 시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라통이 터지죠. 드라이브 스루의 후진 같은 공포는 드뭅니다. 멋쟁이. 현재 시각 8시 18분. 남은 시간 50분. 이건 늦었죠. 멋쟁이 운전자 덕분에 저는 교육장에 늦어버렸네요. 개나리가 피고 있는 파주 삼릉 앞 날씨는 따뜻하고 점심을 먹고 졸음이 오고 잠 깰 겸 시작한 글인데 어떻게 끝마칠지 몰라 이만 총총. 잠 깨는데 역시 쇼핑 갔습니다. 티셔츠 구경하러 액세스몰로. 네 박성준 씨 감사드립니다. 아 파주 쪽 이시군요. 그러니까 서울 쪽 사는 사람은 파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참을 거다니 좋겠다. 그게 이제 그 아파트와 큰 집들이 가득한 위성도시를 보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인경빈한테 물어보면 인경빈 파주 사람이잖아요. 늘 서울을 똑같은 곳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딱 이때 안에 주파해야 돼.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 성격이 되게 빠르게 나빠집니다. 저는 출근할 때 항상 토를 지나잖아요. 아 윤세민이 있었죠. 가장 무서운 거 2위가 현금 요금소에서 후진. 아 많죠. 오 무서워라. 1위가 하이패스 급정거입니다. 아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 나 하이패스 없는데 라는 생각인가 봐요. 아 맞아. 근데 아닌데 보통 하이패스. 제가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처음 제가 하이패스라는 걸 만나보고 하이패스를 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바꿨는데 그때 신용카드는 그게 있더라고요. 새로 카드를 신청하면 일반 카드랑 하이패스용 카드를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드디어 하이패스가 생겼다. 와이프랑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걸 처음 써보자. 하이패스 차선으로 처음 들어갔어요. 태어나서. 쫙 가면서 하이패스 카드를 하늘로 대고 갔어요. 근데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하이패스 기계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냥 카드를 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걸 겪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맨날 첨단기술 이런 거 설명충 대박 이런 거 하다가 이게 바로 하이패스라는 거야? 잘 봐 삐삐삐삐 사모님이랑은 안 싸우셨나요? 아니 뭐 맨날 싸우는데 아니 때문에 이런 거야 근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기계에 넣는 카드라 그러더라고요 지난 지선이었나요? 지난 총선이었나요? 후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하이패스를 톨게이트에서 톨비를 안 내고 그냥 지나가는 걸 천 번을 넘게 한 우린 궁금한 거예요 하이패스가 없는 채로 전후진을 계속 하루 종일 했나? 아니 우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예전에 무슨 지상파 TV에서 잡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잡더라고요 보통 하이패스 후진이라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해놓은 시스템은 그 어떤 경우에도 뭐 안 됐다고 돌아오라고 시키지 않는다 그럼요 차라리 보내고 나중에 청구를 하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요 그런 실수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성준 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한가가나 다수의 팟캐스트